안녕하세요. 4월 15일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늘을 시작합니다. 비가 옵니다.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족족히 정말 생명을 살리는 푸릇푸릇 새싹을 일어나게 하는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비 이처럼 생명의 빛처럼 우리들의 삶에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안에 생명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헛되지 않은 유익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인생, 헛된 인생을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헛된 인생. 전두서, 어제부터 전두서 말씀을 읽기를 시작을 하였는데 전두서 기자가 말하는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 땀을 낸 것, 많은 것을 가져보고자 하지만 내가 그것을 가지고 누린다 하더라도 결코 만족함이 없는 밑바진동에 물붙기처럼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은 내 안에서 나오는 욕구와 욕구, 욕망 때문에 그다시 채워도 채워도 배부르지 않고 마셔도 마셔도 갈증이 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헛된 인생을 헛되지 않게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셔야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바꿔주셔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내가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분주하게 우리들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기도 가야 하고 이 일도 해야 하고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원하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러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내 이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한탄하며 또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정말 심한 좌절을 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인생 오늘 전주석 기자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미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복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수고를 이렇게 열심히 많이 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많은 보통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많은 것들을 가져보고자 또 내가 그것을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부더니 노력합니다. 전두세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솔로몬이라고 할 경우 정말 왕으로서 모든 것을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을 또 즐거워하는 것을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아 좋다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또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더라도 어떤 선생이다 하더라도 정말 자기가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 재능 또 뭐 노력들 가진 노력 가진 술술 다해서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 그것을 보고 아 나는 정말 좋다 그렇게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였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많은 것을 가지면 좋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좋은 휴가 아니면 편안한 그러한 시간들 환경들이 있을 때 아 행복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헛되다라고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전주서 기자가 고백하는 걸 보십시오. 그런 것을 많은 것을 누려서 분복이다 복이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그 후에 그 후에 본 즉 이 그 후가 중요합니다. 끝을 다 누리고 다 가지고 나서 분복이다 라고 하고 나서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가 많은 것을 누리고 가졌어도 뭐 복이라고 말하였을지라도 그 후에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헛되다라는 겁니다. 무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유익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또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누려도 아마도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헛되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것들을 쫓아 살아갈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또 어쩔 수 없이 그게 인생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죠. 그러나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될 수 무익한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인생이 결코 나 자신 내 만족 을 위하여서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인생은 하나님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맞춰지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다 보면 나에게 관심을 갖다 보면 이 인생은 실패합니다. 멸망합니다. 헛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교육하신 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내가 나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자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선 그게 은혜 그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이고요. 복받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한 고난주간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구원해 내어주시고자 나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래서 헛된 헛된 무익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꺼내어 거듭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요. 이것은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의지로 이루어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터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 성에서 그 전장에서 들려온 소식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자기들이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전장에서 승전보가 들려올 때 우리가 이겼다 그러한 기쁜 승전보가 들려올 때 얼마나 기뻐하며 또 얼마나 그 기뻐 그 이긴 승리한 기쁨을 나누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들이 정말 승리를 하고 승승 뭐야 승전가를 부르며 성으로 돌아올 때 만세를 부르는 기쁨을 나누는 그것처럼 우리들을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 우리들을 어둠의 자녀 헛된 인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내주시고자 예수님께서 싸우시고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의 영원한 승리를 안겨주신 승전보를 알려주신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해방이 되어졌다라고 내가 죄책에 맞음으로 내가 허물을 내가 그 고난을 그 고통을 그 피를 쏟으므로 너희들에게 해방이 너희들에게 기쁨이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더라고 예수님께서 그 승전보를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가지 말라라고 너는 자유가 되어졌으니 나의 영광을 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나 자신을 쫓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바라는 것을 쫓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무시하며 살아감으로 헛된 열매맺지 못하는 실패하는 멸망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쁜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크리스도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뻐하며 감사드리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즐거워하며 내 힘으로 내 뜻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나의 연약함을 무지함을 완전하지 못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완전함을 기대하고 예수 크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며 성령님으로 위로받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성령충만함을 받아 살아가는 그래서 유익한 열매맺는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바꿔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어서 더더욱더 날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예수 크리스도와 함께 이 성화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